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양하영입니다. 여러분.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. 8.15 광복기념용화학회에서 여러분과 처음 만났던 노래를 준비하고 싶네요. 가수들은 누구나 다 데뷔곡을 갖고 있습니다. 제 데뷔곡 가스말이라는 곡 첫 곡으로 준비할게요. 4.15 광복기념용화학회 5.15 광복기념용화학회 4.15 광복기념용화학회 5.15 광복기념용 5.15 광복기념용 아이야 아이야 어쩌면 말이냐 아이야 아이야 어쩌면 말이냐 할머니가 더 기름을 보이면 세상 눈물 수일 뿐이 내 가슴에 온다 내 가슴 그 모습에 세상 눈물이 내 가슴에 보난 빛이 따뜻하게 빛을 내 영원한 가슴 피아나는 내 뒷모습에 mi 번개夢 안avian 눌лен 내 가슴 나 그리워 아 아 hadn't 아 넋지 마위생 아 넋지 마위생 아니 으 그랬어 아 넋지 마위래 아 넋지 마위래 아, 어쩌나 바리야 이 아픈 가슴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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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제 데뷔곡이었습니다. 제 데뷔곡은 우리 후배들이 또 멋지게 리메이크 해줘서 두 번씩이나 사랑을 받은 곡이었어요. 고맙습니다.